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입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아 사실상 22대 국회에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박은정 전 검사를 아실 겁니다.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 재산이 1년 사이에 41억 늘었다고 합니다. 재산 신고 내역 의무가 없는 변호사 남편의 개업 1년 소득이 부인 박은정 전 검사의 총선 후보 등록 시점에 맞춰 드러난 것입니다. 마이다스 손이 따로 없다 싶습니다. 작년 2월 검찰을 나간 이종근 변호사는 서초동 일대에서도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소문이 받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 3월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서초동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검사장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 첫 해에 전간 외우 효과가 극대화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작년 3월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이종근 변호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서 대검 형사부장, 검사장 출신의 정관 변호사라는 경력을 앞세워 다단계, 유사 수신, 마약, 성범죄,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생활에서 검사장은 달고 나와야 하나 봅니다. 하지만 박은정 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문검사라고 공격할 땐 언제고 무슨 정관예우 운운합니까? 라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검사가 정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글을 올렸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박은정 전 검사는 지난 7일 조국 혁신당에 입당하면서 검찰 전체주의 세력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죽이는커녕 칼질을 하고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면서 검찰 독재의 길목을 막아 서겠다고 했습니다. 72년생 박은정 전 검사는 2000년에 사법연수원 수료 후 오늘날까지 검찰에 몸 담았고 또 검사로서 기득권을 누려온 당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검찰 전체주의 세력, 검찰 독재 등을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은정 전 검사가 검찰 전체주의, 검찰 독재 등을 입에 담을 만큼 철학은커녕 사상적 견해조차 있을까 싶습니다. 검찰 업무가 공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감정분출 혹은 정치적 편파성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사례를 보면 박은정 전 검사는 2011년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사실은 이러한 부분은 검찰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의혹은 김호준의 낙검수 팟캐스트를 통해 보도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은정 전 검사는 직무 관련 사실을 누설했다 하여 검사윤리강령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었고 감찰을 받고 사표를 냈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또 남편 이종수 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었던 인물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상징하는 검찰 지표 가운데 엄정중립과 불편부당이 있습니다. 이중 불편부당은 한쪽으로 지우치지 않고 한쪽 편으로 무리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정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싶은데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의 남편 이종수 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친정권 인사로 분류될 만큼 불편부당과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박은정 전 검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종수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고 이어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 그리고 2020년에 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또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내인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함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가지 사례만 더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박은정 전 검사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영전되고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지휘했던 부서를 느닷없이 성범죄 전담부서로 바꾸어 버립니다. 성남FC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억여원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지휘했던 부서를 성범죄 전담부서로 전환하게 된 그 배경인 것입니다. 당시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 정결로 2021년 6, 7월쯤에 금융정보분석원 FIU라고 부르지요. 금융정보분석원에 네이버가 성남FC 후원금 40억원을 낸 것과 관련한 금융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지만 대금이 이를 반려합니다. 이후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은 수사를 지휘했던 형사 3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형사 3부가 담당하던 특수, 공안, 기업수사 기능을 각각 형사 1부와 2부 등으로 넘기고 형사 3부는 성범죄 전담부서로 만드는 한편 검사 배치도 일부 바꿨다고 합니다. 또 FIU 자료 의뢰를 차장 전결해서 지청장 결재로 규정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생각입니다. 앞서 박하영 차장 검사는 성남FC 재수사 필요성을 박은정 지청장에게 수차례 보고했지만 박은정 지청장이 빈번히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4개월에 걸쳐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 검사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해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후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 등과 함께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채널A 사건에도 박은정 검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 수사팀은 2022년 6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과정에서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역을 법무부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채널A 사건 수사팀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에게 쏟아서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수사팀을 해유 혹은 쏟여서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 검찰 조직에서 개혁 대상이 누구였는지 분명해집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 편당을 통해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고 영전하여 높은 자리를 깨차고 앉아 수사를 뭉개고 동료 수사팀을 쏘기고 그러면서도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압을 받아서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척을 하고 또 검찰을 나와서는 변호사 개혁으로 일약 1년 만에 41억 원을 벌어들인 전직검사부부 이제 박은정 전 검사는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할 것입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